이재용, 감다! 감당! 미카우카어! 감사합니다. 이님, 팬은 한 가지만 부르 봅시다. 우리 젊은이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어허허허허! 카메라 줄 수 있는 찍어드리겠습니다. 이거 무조건. 찍혔습니다. 여기, 여기 보실게요. 여기 핸드폰 보실게요. 반가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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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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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영상이. 우와. 와.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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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아버님 퍼드릴게요 어? 저희 엽니타 저 찍으세요 저 찍으세요 저거 어디서 아이고 아이고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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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간식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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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돌아가실거라고 이리로 돌아가실거라고 안찍 왔어 아직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십니까 아 너무 좋아